여러분이 1분짜리 동영상을 보고 있다고 상상하라. 거기에는 각각 3명의 참가자들로 구성된 두 팀이 있다. 한 팀은 흰 셔츠를 입고 있고 다른 팀은 검은 셔츠를 입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작은 방 안에서 두 개의 농구공을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이리 저리 움직이고 있다. 당신의 이런 흰 셔츠를 입은 팀이 아는 패스의 숫자를 세는 것이다. 그런데 35초 후에 아무 예고 없이 고릴라 한 마리가 방으로 뛰어들어와서 제 가슴을 두드리며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닌다. 그리고 정확히 9초 후에 고릴라는 방을 나간다. 자 그러면 당신은 고릴라를 볼 수 있었을까? 이 실험은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릴라를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지각력에 대한 허세일지 모르지만 고릴라 옷을 입은 그 사람을 결코 놓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심리학자인 대니얼 시몬스와 크리스토퍼 체브리스가 진행한 이 독특한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의 50%는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 뭔가 이상한 낌새도 눈치채지 못했느냐고 물어도 그들은 고릴라를 전혀 떠올리지 못했다. 이런 현상은 부주의적 맹목이라고 불린다. 즉 어떤 일에 주의를 뺏길 때 예를 들어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다면 우리 중 많은 수가 동적인 사건을 시야에서 놓친다. 이를테면 고릴라가 횡단보도를 건너간다 해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유해 실험은 우리가 스스로의 지각력에 대해 터무니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마찬가지로 뇌가 작동하는 법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있음도 밝혀준다. 우리는 눈을 일종의 비디오 카메라로 생각한다. 그리고 뇌는 정보와 지식으로 채워지는 빈 테이프와 같다고 본다. 그러면 이 불안전한 기관 안에서 기억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단지 마음이라는 극장에서 테이프를 되감고 다시 돌려주는 영상이사와 같다고 여겨진 것이다. 그러면 대뇌피질이라는 사령관이 그 쇼를 보고 나서 뇌안의 상관 지휘자에게 자신이 본 것을 보고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형사소송의 피고인 측 변호사가 들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사실 아니다. 지각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뇌는 보다 더 복잡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는 뇌는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보지 못한다. 운전이 그 좋은 예다. 사고 기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뇌 전문가는 이렇게 말한다. 오토바이나 자전거 탑승자가 희생자가 되는 것도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설명하자면 차 운전자는 다른 차에만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자전거가 아니라 그러면 설사 자전거를 눈으로 보았다 해도 놓치는 것이지요.